기름토콩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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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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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이렇게 뻘물이 나와. 황소금으로 빨면 이렇게 뻘물이 나와. 와 새까마네. 아이고. 맛있지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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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뻘물도 나오고. 찌꺼기가 나와. 아 그렇게 잘라야 돼? 응. 이거 넣글러 그러면 안 좋으니까. 먹기 편하게. 응. 아 물을 넣고 만드는 거구나. 물을 채썰어서. 얇게. 얇게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이렇게 넣어. 체를 얇게 썰어서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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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. 국간장. 2개. 매실. 맛내기 위해서 조금만 더. 식초. 고춧가루. 식초. 1개. 2개. 3개. 고춧가루. 그렇게 잘 섞어주는구나. 응. 물 부으면 끝이야? 물 부으면 끝이야. 1개. 2개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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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. 고춧가루. 맛있는지. 조금 싱거. 싱거우면. 소금으로 이제. 안 맞혀. 응. 이제. 싱거우면. 이걸로. 소금. 이제. 다 됐어. 고추냉이를 넣어주고 이건 간단해 여기는 실고추 몇개 썬거 됐어 건져 먹으면서 국물처럼 떠먹는구나 이건 떠먹는거 국처럼 냉국이니까 이제 넣어서 먹어 보던지 맛있다니까 맛있겠네 겨울철 별미네 겨울철이고 여름이 더 맛있어 여름에 감태가 없잖아 근데 이거 저장해 놓은걸로 냉동실에 넣어놓은거지 아주 맛있어 이것대로 또 맛있어 먹어봐 맛있게 보이지 맛있게 보이지 맛있게 보이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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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을 띄워도 시원하겠네 여름엔 맛있어? 감태가 파래보다 훨씬 맛있네 파래도 이렇게 먹거든 파래 김칫국 많이 먹었지 감태로 오니까 더 맛있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valley 고춧가루 가source